내가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명순이가 주책없이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. 글쎄요. 전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군요. 지금 와서 돈을 빌려다는 건 상식 밖의 일입니다. 안 줬다가는 선생님한테 어떤 해코질을 할지도 몰라요. 까짓 거 하라고 그러죠 뭐. 미술선생 그만두면 될 거 아닙니까? 안 돼요 그건. 됩니다 전.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예술과 인생 가운데서 인생을 택하는 것이 참된 선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? 전 미술선생을 지속하겠느냐. 옥희 씨와 결혼을 하겠느냐 누군가가 묻는다면 당연히 옥희 씨를 선택할 겁니다. 그럼 직업이 없어지잖아요. 괜찮습니다. 전 극장 간판을 그리더라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. 그러지 않아도 이번 호봉을 안 올려주면 그만둘려고 했었습니다. 말씀이라도 고마워요. 저 말로만 앞서는 놈 아닙니다. 언제라도 실행할 각오가 돼 있는 놈입니다. 돈 주지 마십시오. 예 안 줄 거예요. 어제 박쥐볶음 먹고 속 괜찮으셨습니까? 예. 전 밤새도록 설사했습니다. 저도요 사실은 설사했어요. 뭘 먹을까요 오늘은? 우리가 고민할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. 다른 건 고민할 가치가 없습니다. 선생님을 만나면 항상 마음이 편안해져요. 오랜만에 부대찌개 한번 먹어보시겠습니까? 네. 좋아요. 고맙습니다. 좀요.